옛날 그 어떤 부잣집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요 항상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건 뭐냐면 바로 주인, 그 주인님을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머슴이 볼 때 주인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뭐 하는 일마다 돈을 너무나도 잘 벌기 때문에 항상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슴은 아무리 자기가 가진 온갖 일을 해도요 그냥 돈벌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와, 어쩌면 우리 주인님은 저렇게 돈이 많을까 어쩌면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라는 그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머슴은요 용기를 내서 주인님이 돈 버는 그 비배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님이 그 머슴에게 아, 그거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모험으로 겪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꼬리를 막 흐리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 머슴은요 주인에게 아유, 어떻게든지 괜찮으니까요 주인님 제발 그 돈 버는 비법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머슴을 데리고 뜰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깊은 우물이 있고 그 위에 능수버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주인은 그 머슴에게 이봐, 저기 올라가서 그 버들 나뭇가지를 좀 잡고서 있어 거기 매달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머슴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 밑을 쳐다보니까 아주 깊은 물이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떨리는 그 가슴을 쥐어 잡고 그 버들가지 나무를 잡고 거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인이 머슴에게 이봐, 그 잡고 있는 그 두 손 중에서 한 손 좀 놔봐 라고 얘기했대요 아우, 어떡해요? 이거 참 두 손으로 버티기도 힘든데 아우, 어쩌나? 그런데 어떡해요? 할 수 없지 한 손을 놓고 한 손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언제 끝날까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이봐, 그 잡고 있는 손도 좀 내려놔! 놓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머슴이 저 주인님 이상해졌나? 나한테 그동안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그 우물 물에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님은 공부하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만 매달리라, 한 손으로 버티라, 한 손마저 놓으라 그러면 나보고 떨어지라는 소리야?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머슴의 모습을 본 그 주인은요 그제서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여보게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을 잘 쓰는 법부터 알아야 되네 돈을 잘 쓴다는 것은 낭비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인색하라는 말도 아니야 다만 돈을 쓸 때는 방금 자네가 버들나물까지를 잡았던 그 손 그 마지막 손을 떼려고 했을 때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네 이 점을 잊지 말게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돈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뭘요? 저 돈 좋아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없어요 근데 왠지 돈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꼭 세상 사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좋아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일이까지요 이 돈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그 물건이나 원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해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오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대표하는 그 돈은 이 그리스오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존재일까요? 신앙 생활하다 보면 주위에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 목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그런 분들이 그 돈 같은 걸 바라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대표적인 것 바로 이 돈 그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 기도나 또한 그 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그 돈 자체가 이 돈은 좋은 것이다 이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델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미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에 중이에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이것은 뭐예요? 바로 돈을 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 있었더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돈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돈 돈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카로운 칼 한번 부엌 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쌍둥이 칼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 잘 들은 칼 그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날카로운 칼은요 좋은 사람들의 손에 딱 쥐어졌을 때는요 진짜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이 부엌 칼, 진짜 좋은 칼이라는 것이 나쁜 사람의 손에 딱 쥐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남을 해할 수 있는 나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구보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바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그리스오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이 많은 부자인 그리스오인들에게 들으라라는 동일한 그 명령어를 사용하면서요 물질에 대해 가져야 할 그 그리스오인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오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오인들의 그 모습 중에 그리스오인들 가운데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그 그리스오인들이 가진 그 계획에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돈이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든지 부모님의 그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자인 그리스오인이 가진 그 물질에 대한 그 태도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야구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물질, 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들 또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나 돈에 대한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하나님을 자신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그 물질 가운데 모시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을 한 것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만 자신의 뜻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돈을 가진 후에는 그 돈을 주인으로 모셔서 돈이 주는 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 가운데는 그들이 가진 물질에 대한 태도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딱 보니까 말의 고백으로는 어때요? 분명히 그리스오인이 분명해요 하지만 삶에 필요한 그 돈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절에서 그러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 돈이 주인된 그 삶은 잘못되었고 결국 비참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야 이제는 좀 깨어나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초대교회 부자들과 또 오늘날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물질에 대한 올바른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우리 3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썼으니 이 구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재물, 옷 또한 금과 그 은은요 당시 시대에 그 불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물건들로서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곡식, 호화로운 옷 그 다음에 값비싼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불을 나타내는 이 값진 물건들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그 물건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해요? 썩었다, 존먹었다, 녹이 쓸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요 자신의 그 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창고 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자신이 가진 모든 호화로운 옷을 다 쌓아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곡식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곡식은요 썩게 마련이에요 입지 않고 쌓아둔 옷은요 자연스럽게 존먹어서 결국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져 결국에는 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고보가 바로 이 곡식이 썩었다, 옷이 존먹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인간이 가진 분은 절대로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 영원히 자신에게 행복과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갖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모시는 삶과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는요 그냥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바로 재물에 재물에 의한, 재물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야고보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나요? 그렇죠? 금과 은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광물이에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 금과 은은이 절대 녹이 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요 녹이 슬고 또 쓸모없게 되는 그런 유한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한한 물질들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최후의 날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벌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가진 물질이 결국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정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영원한 위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또 언젠가는 없어질 물질 즉 그 돈을 위한 삶을 여러분이 사셨다면요 이제부터는 영원하신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삼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구보는요 부자들이 그 자신의 부를 더 쌓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서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그 일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령 주었다 해도요 정말 상식밖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적은 임금을 주므로 인해서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원통에서 울부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 점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가진 자의 갑질로 인한 그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는 것은요 야구보가 이 말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오인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그리스오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오인들도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이요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 하다보다가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나빠지면서 한인 한 분이 운영하시는 그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2년 넘게 꾸준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 복사님 좀 상의할 게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자신이 진짜 아침서부터 오픈데서부터 클로징 할 때까지 일을 하는데 복사님 저 시간당 6부를 받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말하기를요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6부를 받고 저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한 게요 뭐 스시 롤 많은 거 뭐 그런 거 획드는 거 그런 거 하나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잡다 그냥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그런 것만 시켰어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 법상에서는요 불법 체류자나 또 유학생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법에 의하면요 각 주마다 그 주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과 성과와 어떤 커미션과 어떤 뭐 다른 계산의 그 임금을 측정하는 그 방법에 와는 그 상관없이 최소한 근로자에게는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 어떻게 한인들끼리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더 화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막 나더라고요 막 제가 찾아서 따지고 싶더라고요 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까요?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차이가 왜 전혀 없는 것일까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려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성도 하고 기도도 잘 드려요 매년마다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성교도 열심히 하고 어떤 지역 성교에 대해 바자에다 성김의 기회가 있으면 그 성교도 열심히 잘해요 하지만 직장에 가서 돈을 벌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주인으로 모셔서 돈이 주는 그 권력과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이 주는 행복과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라는 큰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가 어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그 재물을 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수준에 맞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보다 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우리들의 이익을 채우는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그 자들이 저지는 그 악행을요 그들의 의에 착취당한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남의 눈에서 눈물을 보이게 한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인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보다는 어떻게 벌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기도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기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물질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물질의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나요? 5절에서 그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 또 방종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치한다라는 것은 그냥 흥청거리고 마시고 떠돌며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호화롭게 자신의 수준보다 자신의 환경보다 더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말하고요 방종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아주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하루의 그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일꾼이요 자신이 바다의 그 품삭을 착취당했어요 오늘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그 가진 사람들이, 그 불이한 부자들이 자신의 그런 사치와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곤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부자는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스러운 그 잔치를 열면서 친구도 초청하고 뭐 아는 사람하고 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만큼 살다가 죽게 돼요 근데 한쪽 편은 어때요?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집에도 못더라고 그 부자의 집 문 밖에 문 앞에 버려진 채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음식 있잖아요 그 짬통을 두져가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다가 그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들의 얘기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16장 25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에게 말을 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구부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정제받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는 잘못된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그 불이한 부자들이 많은데 항상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남을 착취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주위를 돌려보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정작 자신의 그런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경력적인 그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라고 야구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그 불의한 불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요 여전히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제약된 쾌락에 빠져 있고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결론적으로 야구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이 없고 또한 연약하고 가난하여서 아무리 부자에게 당한 그 착취와 그 박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할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그 부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가난한 자 말 못하는 자 힘없는 자 그들을 착취하였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여전히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제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야구부는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안다라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아이가요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 아들아 잘 봐 여기 요리 조각을 내가 창문 틀에 놓을 테니까 뭐가 보이나 한번 지켜보려 그래서 유리 조각을 딱 놓더니 아들이 그 유리 조각을 딱 봤더니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 밖에 길이며 지나가는 행인이며 마차건 모든 거 다 볼 수 있지? 그랬더니 예 아버지 잘 보여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돈을 놓을 테니 이 돈을 잘 팔아 유리 조각 대신 돈을 놓을 테니까 잘 봐 어때 뭐가 보여?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 은하 때문에 거리 풍경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지? 예 아빠 돈만 보여요 맞단다 돈이라는 것은 돈 앞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볼 수 없어 오직 돈만 보인단다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단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그 장님이 되지 그래서 돈 빼고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아진단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너는 바로 돈을 버는 것과 나눠 갖는 것을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을 잘 쓰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이자 이 시대의 최고의 강의 설교자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네 가지의 그 부와 그 가난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세 번째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네 번째는 세상적으로도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계시나요? 여러분 가능하다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두 번째 사람처럼요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사람처럼요 세상에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왜냐면요 영적으로 그 부유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삼고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니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